오늘 우리 캐스팅이 살렸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진짜 많이 오는데 진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참석을 좀 많이 안해주시고 이렇게 할까봐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결합시간에 나가면 60반에 인강 해가지고요 200원하고 4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4군데가 근데 원장님들이 500원으로 다 오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뭐 잡음만큼 거기서 다 하란 말은 아니고 그냥 사장님들이 너만큼 기부할만큼 따란 고생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원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래서 형님 하나만 도움이 될까 하고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조금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즐기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선장님이 그냥 기부할 수 있을 만큼 기부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됩니다. 일단 배에 다 사셨기 때문에 싹 다 걷겠습니다. 오늘 다들 파이팅 하셔가지고 조금 더 푸짐하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우와 여기 한번 더 보여주세요. 짜잔 쎄서илась 쎄서. 와 pulleie 가야 돼. 네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채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는 퓨스크래프트 쭈갑 1.75입니다 쭈꾸미 가부징어 할 때 사용하는 거구요 릴은 파이라바 할 때 쓰던 릴 포우가 그리고 합산은 1호고 그리고 군무조 침해자 이거 하나 장치를 시작했습니다 우와 대박 여기 보여줘 보여줘 자 드디어 차수 나왔습니다 둘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마리 이제 두 마리 이제 투 발견 왔어 릴 더 마리 추가했습니다 상대휘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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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먼저 나오시면 바로 해주십시오 그거 한 번 나왔습니까? 안 나왔죠? 못 봤어요 지금 포인트에서 첫 수 하신분 합사 300m짜리 경품 걸었는데 바로잡으셨어요 스팅어에는 마초피싱이 있어요 마초손 저 손은 드는 선미의 마초피싱입니다 나도 오늘 좋은 일 하러 왔어요 빅보소는 근처에 오면 찍어드릴텐데 찐빵튜브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토펙토에는 제가 타고 있어요 오늘 데일리피싱이랑 마초피싱에서 후원을 조금 했어요 그 마초피싱은 아기 아기 데일리피싱은 피넛니라고 합사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오늘 데일리피싱에서는 요거 였습니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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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무소 치매자 스무 통 각자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어 아 저 분 방금 잇타신 저 분이 의자 한턱씩 다 돌리셨어요 저 한 사람 왔습니다 여기 한 사람 왔습니다 스티커 이겁니다 이거 자 한마리 또 나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했는데 구독 좋아요 알죠? 파이팅 사진 아 네 사진 파줘야지 제 영상에 모델 하신 분이 썸네일 아 네 문어의 주꾸미 한 그분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물러갈게요 아 뭐라 쓰세요 주꾸미 진짜 기쁨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잘하니 하지? 감사합니다 봤어? 봤어? 어떤 거야? 마 resp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오! 낚지! 오오오오오! 낚시 사이즈 대박. 낚시 사이즈 대박. 우와아 시끄러워. 가재 wand 빨리 나왔습니다. 와 대박 대박 라이 그برργ 요꺼비가 나와야 되는데 와 진짜 크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박이다 대박 와 진짜 크다 아우가 너무 무서운데 지금 불쾌게 생겼네요 와 대박 대박 우와 대박 이거 안 보는데 자 2번 사장님 충성 와 쭈꾸미 빼고 다 올라온다 쭈꾸미 빼고 이게 오늘 여기 포인트가 저를 또 배신하네요 한 번 찼습니다 네 대박 한 번만 더 흘리고 식사 먼저 갈게요 한 번만 더 흘리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많으니 총각대표 참해 1, 2, 3, 4, 4, 5 1, 2, 3, 4, 5 네, 1, 2, 3, 4, 5 짱말이 1만 사장님 1만 남았습니다 2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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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탄 3탄 5탄 3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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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탄 3탄 4탄 667 자 또 한 마리 줘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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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왔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오 있어 있어 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쭈꾸미 기부 행사 낚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나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오늘 연장은 안 되고요 바로 철도 하자마자 동백원으로 갑니다 동백원으로 가서 아 저희가 오늘 쭈꾸미를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안 돼요 일단은 잡은 조갑으로 들고 전달을 하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에서 장원하신 분 대표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에 참가하게 돼서 같은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일 하시는 쌍디 두고 임원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저희 조가예요 아 진짜 안 나오는 와중에 진짜 다들 열심히 일으셔가지고 이만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빅복스 매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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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잘 먹는데? 물을 뜨놔 맛있게 여행을 잘 먹었다 어때요? 무슨 요리를 해 주실거예요? 그래도 아, 미안해 아몬리 자, 그런게 완전 찐 ㅎㅎㅎ 옆으로 사진을 하는 저희 보여주는 날 배틀어 소 ποDA 오늘 출고 저는 사랑합니다 간단히, 어제 출고 처음에 샀다고 하네 저 왔다 진짜, 고마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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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에 한 번에 호흡 근처에 하니의 선거는 여기까지 입니다. 전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. 할아버지 잘생겼는데 정말 어깨를 만들었어요. 한국의 여행도 잘생겼는데 오늘의 여행 앞에 서서 여행어요. 어느 هب θα 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